에버랜드 안의 SM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인 샤이니의 데뷔 15주년을 기념한 테마존이 마련됐습니다. 이 테마존은 SM엔터가 소유한 샤이니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중소 컨텐츠 제작사가 만든 합작품입니다. 이곳은 자체 보유한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를 활용해 쉽게 오로라의 과학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는 몰입형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. 소규모 제작업체로서 수개월 동안 들어가는 개별비가 부담이었는데 사업비의 85%를 지원받아 큰 도움이 됐습니다. 회사 전체의 절반 이상의 스태프들이 이쪽 작업에 최소 3, 4개월 이상 몰입을 할 수 있고 집중해서 쭉 연속적으로 작업할 수 있었던 게 제일 크고요. 슈티비 뉴스 최창순입니다.